네, 계속해서 시장 점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마감으로 향하면서 힘이 빠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지은 우리 증식. 오늘은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권님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코스닥의 전반적으로 시장 상승에 조금 찬물을 끼얹은 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2차 전지주에 대한 투자 심리 영향 어느 정도라고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에코프로 1분기 실적 자체가 영업 적자 전환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는 조금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연초 이후에 사실 2차 전지 관련주하고 상관계가 굉장히 높은 지수, 가격 지표로 가다면 리튬 가격이 있겠죠. 리튬 가격은 연초 이후 그래도 조금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쪽에서 OEM 기업들이 리스타킹하는 수요가 좀 나오면서 리튬 가격이 오르니까 2차 전지도 반등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가 실적은 좀 안 좋았죠. 이게 결국에는 전방 수요가 회복이 되어야지만 2차 전지가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길 텐데 지금 전기차 판매를 보자면 이게 굉장히 호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는 측면에서 지금 가격 자체는 2차 전지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다 좋지는 않으니까 여기서 더 빠지지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방 경직성을 보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오를 만한 모멘텀은 조금 다소 부진한다라고 정도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장을 끌어줄 수 있는 2차 전지의 투심까지는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다. 조금 부족하죠. 이제 하방 경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2700을 좀 뚫고 다시 2800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장 초반에 기대를 했었는데 좀 빠지면서 지금 힘이 없는 마감을 지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5월에 코스피 2700까지도 점쳐지는 그런 리포트들이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연구원님께서는 밸류업도 지금 조금 힘이 빠진 이 상황에서 2700을 넘어서 2800까지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말씀 주신 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어제 나오긴 했지만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2800을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기대감 자체는 있는데 여기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법인세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점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자기 기업 개치를 좀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계획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세액 관련된 거는 결국에는 의회에서 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주 잔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밸류업 관련해서 이런 저 PBR 이런 밸류업 관련주를 사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와서 2800을 갈 거냐라고 하신다면 실적은 일단은 공정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코스피 기업의 실적 전망치 자체는 연초 이후로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이제 받쳐줘야 되는 거는 매크로 환경이죠. FMC가 끝나고 다음 FMC가 6월에 있죠. 6월 12일에 있는데 그때는 이제 전부표가 나오게 되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정말로 하반기에 금리를 세 번 내릴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하고 있는데 6월 FMC 전에 확인할 수 있는 물가 지표가 두 번 있어요. 4월 CPI가 있고요. 이게 5월 15일에 발표가 되고 5월 CPI는 6월 12일에 발표가 됩니다. 그 동시에 FMC도 그날에 똑같이 있거든요. 12일에. 그래서 그 두 번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두 번을 확인하기 전까지 사실 이 점도표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부분이 6가 정도인데 중동 사태가 그래도 조금은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6가는 지금 배럴당 79달러 때까지 내려왔었죠.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좀 긍정적했고 물가가 좀 안정되지 않을지는 모르니까 그거는 이제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실적 부분에 그래도 포커스를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CPI 두 번 발표가 되고 6월 12일에 FMC가 추가적으로 열리게 된 점도표 말씀을 주셨잖아요. 지금 금리 세 번 인하에 대해서도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인하가 아니라 사실 인상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예측을 하기에는 힘든 영역입니다만 연구원님이나 아니면 증권가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지금 금리 인하의 횟수라든가 아니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 저희 공식적인 NH투자증권의 하우스뷰 자체는 올해 하반기에 한 두 번 정도 두 번 정도 그래서 좀 더 추석도 된다면 한 번 정도까지 돌 수 있는데 공식적인 거는 일단 두 번 정도 인하를 보고 있고요. 연준에서는 일단 세 번이라고 점도표 상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시장 투자자들이 지금 반영하고 있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를 저희가 보는 거는 아시겠지만 패드와치를 많이 보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살펴보자면 9월 달에 한 65%에서 75% 확률로 25BP 정도 인하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년 정도에 또 추가적으로 인하할 거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한 번 정도 인하하는 걸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었죠. 연초만 하더라도 6번 내린다, 7번 내린다 얘기도 나오다가 이제는 한 번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뀌었는데 일단은 이번 가장 최근에 나왔던 FOMC 결과는 사실 금리 인하는 모르니까 차치하더라도 금리 인상 말씀 주셨는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파워리장께서는 조금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셨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미국 1분기 GDP가 나오면서 GDP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고 물가 지표는 예상보다 높다 보니까 이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우려가 나왔는데 거기 가능성에 대해서도 파워리장께서는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가지는 아니다. 미국 경제는 견주하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이런 점에 대한 리스크적인 부분은 좀 완화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가만 제대로 나온다면 코스피 2800 갈 수 있는 경로는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되고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패드워치에서 지금 보는 게 한 번 정도로 시장에는 보수적으로 녹아들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6월 12일에 또 FMC를 저희가 또 견뎌서 그때 또 결과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FMC라든가 밸류업 가이드라인이라든가 빅 이벤트가 다 지나가는데 다음 주에는 어떤 쪽으로 눈을 좀 둬야 될까요? 단연 실적입니다. 제가 과거 5년, 6년 정도 5월 달에 FMC 전후로 코스피 주가를 좀 흐름을 분석을 해봤는데 결국 5월 FMC 전후로는 코스피 주가 자체는 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21년, 22년, 23년에는 이런 변동성, 조정을 받은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2018년과 2019년에는 조정 후에 그대로 계속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럼 결국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코스피 향후 전망, 이익 전망치. 가이던스. 가이던스. 2018년과 2019년에는 이익 전망치 자체가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21년, 22년, 23년에는 전반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가가 실적 방향성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다음 주에도 역시 실적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앞으로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수 있는 업종 어느 쪽으로 좀 바라보고 계실까요? 업종 중에서는 단연 사실 반도체입니다. 순서대로 좀 나열을 해보자면 반도체, 자동차, 조선, 비틀목재, 증권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주가라는 게 선행해서 좀 반영하는 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올라갈 걸 이미 알고 있고 거기에 선반영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들은 조금 추천하기가 좀 어렵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워낙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AI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비해서는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 최근에는 조금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에 반면에서 실적 전망치 자체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여기 나온 지 좀 여러 번 됐었는데 계속 반도체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부분들도 실적 전망치 자체는 사실 좋습니다. 그렇죠. 산율 효과도 받고 맞습니다. 산율 효과도 있고 그래서 실적 전망치 자체는 계속 상향 증명되고 있는데 주가 자체는 좀 많이 올랐죠. 네. 그렇죠. 반도체 쪽으로 더 힘을 주시는 전략. 그렇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선행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긍정적으로 반도체를 지금 타픽으로 섹터 뽑아주셨습니다. NH투자증권 나정환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